고명선자가 둘은 고명이 아니여 고명선자가 와가지고 요렇게 살치 치맛살 아우 우리 선우가 뭐 뭐 뭐 뭐 그리고 아니요, 아니요. 오늘은 저기 지영이 친구가 뭐 상이 있어가지고 먹었어? 어려운 거다. 앉아. 아니 거기 앉아. 뭐 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캠핑하다가. 어어. 먹고 왔어요. 오늘 캠핑하다가 이제. 진규가 되게 부러운가봐. 그냥 한 줄이야. 그냥 한 줄이지. 아니. 아아가 뭐 걸고 못 걸을 줄 아는 건가. 그렇게 미치는 거야.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렇지. 아직 멀었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솔라, 솔라, 솔라. 솔라, 안 돼. 아, 할아버지. 아니, 그러면은 수요일 날은 몇 시에? 솔라야, 솔라야. 솔라야. 솔라야, 솔라야. 솔라야, 솔라야. 가져가. 할아버지 거 가져가. 자기야, 불 되게 세게 했네. 한 번에 끼게. 솔라야, 아빠한테 오지. 여기로 하자. 아빠랑. 어 저기 그 연필로 나오니까 아빠가 내가 수요일 10시 55분인가 해놨어 수요일? 그것 따지면 안되고 그냥 아침 일찍 근데 그 30분 전에 어차피 그 접수를 하고 10시 반까지 가면 돼 접수가 안돼 가보니까 저번에도 저번에도 한 1시간 전에 도착하니까 접수를 안해주잖아 아니 일단 접수는 해주면 우리가 검사를 다 맡아야 돼 접수를 하고 검사를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10시 반까지 가면 돼 서울 아니 그 전에 갈 때 안돼 아니 그러니까 아빠가 저번처럼 8시에 출판하면 원주에 9시에 오잖아 여기에 우리 집에 원주에 9시 전에 가지고 6시에 출발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아니 너들 집에 7시에 도착해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아니 거기 가면 그러면 접수를 안해준다니까 아니 일단은 접수 안해줬어 30분 기다렸어 너무 늦어서 안돼 빨리 빨리 해가지고 접수를 안 받아준다니까 아니 나는 그럼 받아줘 뭘 받아주지 않고 아들만 문지켜 내가 몇 번을 싸운지 알아 거기서 손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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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빠랑 한다고 아빠가 빨리 드시자 손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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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우 야 손우야 열을 났어 네 손우냐 손우야 고춧가루 아 이거 알매네, 뭐 계단으로 가는거.. 모델 같다고? 아니, 차라리야. 차라리 같다고. 차라리. 이것 좀 더 익히면 더. 어, 유대국 차려야 할 것 같아. 날 더우니까.. 시험시험해. 네. 내가 금요일로 그거 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 황금 피클이다 야 일로 먹어 그래서 수요일로 바꿔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아빠 이제 안경 먹고 다녀? 어 아 그냥 한잘간 말 놓으니까 가도 도와줄게 가도 수술을 진짜 자꾸 빨리 수술해 아니 가도 가도 자기야 있어 뭐 졸리지 다들 뭐 어차피 잡은 한 고개 어디 가냐 아이고 아이고 성질을 하고 야 저 문을 닫고 그래야지 명기가 너희들한테 안가 여기 빠지면 안돼 빨리야 이 놈 봐 이랬으면 명기가 이루가 여기서 바람이 이루니까 너희들한테 안가 이렇게 형 딱 서누야 서누야 서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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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로 가야지 아 좀 응 예 안치라고? 아니 안치라고 안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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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누가 저리로 가야지 촬영해 좀 나오지 이거 어디갔어? 면필 어디갔어?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잃어버리면 안돼요 저 언니야 연어 연어 cult 집사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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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한 입 먹고 성질이 나니까 이래는 젓가락 없었냐? 젓가락 저기있다, 여기 저깨 안 빠져가도 돼 거기 포크를 먹었어 아, 그래, 멋있다? 자꾸 저깨 안 빠져서 그런다, 이거 밥, 물에 밥 달라고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밥 엄마가 이리와있잖아 엄마가 이리와, 엄마가 이리와 밥 먹고 이리와, 밥 먹고 천천히 와 이건 밥불 아니야 양념차에 쌀 먹었는데 어? 강렬히? 쌀 먹었어 냠냠냠냠냠 되게 맛있다, 지영아 사람들이 그러겠다 야, 솔직히 아대행, 손대행 비싼 소고기 먹고 못 먹는구나 맛있어? 맛있어 먹어 어떤게 요나야? 이게? 다 여네, 나야 꼬꼬 씹어먹은 가냐? 꼬꼬, 양, 양 헹구, 생기는 거야 통통이 하나가, 여나가 하나가 지금 막 떨리지 난 안갈비 없더라고 토시가 아니라 토시는 체크지마 토시는 질겨 고기 안 먹잖아 고기 안 먹잖아 안 먹어? 굴고기 줄까, 굴고기? 굵을 줘봐 고기를 안 먹어? 뭐 안 먹는데 잘 먹어 고기를 줘봐 여기다 줘 맛있어 말거야 뭐해 고기 안 먹는데 이 날이 고기 주지 말고 국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으면 물이 빨아났다 좀 달아야 돼 이제 에어컨이 안심하잖아 옳지 국물을 넣는거야? 게거 선우야 여기다 이거 해주고 얼마 안 가 와봐 고마워요 기다려 간 뭐 아, 겉먹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앉아. 응, 앉아. 응, 응, 응.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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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먹어요. 응. 응. 봄낙관 뒤에 캠핑장이야 맛있어. 응. 있어. 주, 있는,기? 저도 그분이 주씨 싫어하는데? 원친데? 그래서 주사람이 주씨가 아니고, 그사람이 왜, 왜 조카, 뭐하고 왜, 왜 먹으러 가야 돼? 응. 주씨가, 그사람 장모가 주씨예요. 응, 맞아, 맞아. 그렇대. 네? 그사람 장모가. 응. 수바이다, 우리. 수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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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 그사람 장모. 네네. 전화 내가 먹었어. 아, 그거 하느라고 전화하자고. 촬영한다고. 응. 수바이다. 왜 이랬어? 갔는데. 누가 가지고 와. 응. 목선이 행동 같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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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선사람이랑 그러니까. 좋아해. 응. 아, 이제 아줌마가 아저씨가. 아줌마가 아니더라. 아니, 저녁이 이제 먹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 이제 바로 갈 건데. 아니, 저녁 지금 먹고 있어요. 응. 호기 형님. 응. 그니까, 그 아줌마. 운전한 아줌마 있지. 어. 그 아줌마는 꼬치야. 와숙강의 동생. 아, 꼬치야? 네. 와숙강의 동생. 와숙강의 동생. 와숙강의 동생인데, 그사람의 엄마가. 응. 우리 집안에. 치즈가스. 그거를 다 하잖아. 응. 어휴. 어휴. 전주는거 아니에요? 거기에 데려다. 이러면 그 오키. 응. 아, 손대선 씨네꺼네. 손대선 씨네꺼네. 손대선 씨네 막내. 엄마 고기 탈랑. 손대선 씨네꺼네. 응. 나보다 다 다르지. 놀이다. 자, 비장이 없던 것이죠? 응. 여기는 단. 단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휴. 응. 여기 누르는거 있어? 어, 그래. 아까는 할 것 같은데. 저기 해야 돼. 누르는거 없어. 그럴 수도 있어. 여기는 밥. 온라인. 그리는 밥 밥 두 공기 주세요 눌렀어 고기도 지켜줘 응? 고기도 한 번? 이건 몇 번? 네 밥 두 공기 주세요 밥 두 공기요? 네 이거도 지켜 찹쌀은 거 지켜 응? 응? 네 식 BTW 다 마inals 굉장히 맛있는거 그리고 고기도 며칠 varying 난 우 these 왜 그렇게 고구마는 다닐 때 좋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엄마 다리가 너무 뜨겁잖아 한참아! 한참아! 목소리도 부어도 한참 들고 아빠한테 왜 이렇게 무늬 깜빡하잖아 반대를 2개짜로 가고 2개짜로 가야 돼 응 2개째로 가고 배아치고 주세요 그래서 식당도 갚아 놓은 거예요 놔두세요 저기 언니랑 모자로 할 거 같아 응 아 빨리다 좀 철리만 말라니 뭐 그거 왜 붙어가지고 아니야 물 먹어 아빠한테 붙어 먹고 싶어? 아 난 괜찮아 먹고 싶죠? 응 이거 집에 넣어 나는 이게 영어에서 이게 제일 좋아해 아 이게 물고기 많은데 아 찌르르가니 애네네 진짜 이거 먹어? 이건 물이야 그럼 이거 말고 이거 먹어 고기 고기 응 고기 어때? 응 으응 으응 왜 그래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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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통이 되네 어 응 뜨거워서 또 삼기는 거야 고기잖아 고기 고기 아 다 얇은 거 아니지 저녁 잘 먹을 거예요 어 정말 좋은걸 이거 2인분, 이거 1인분 더 지켜줘 그럼 되지? 응 기훈이가 잘 먹었으면 어, 그래 전우야 전우 마지막 한 번 먹어? 네 고맹 손자가 왔다고? 난 맛이 없는데, 억지로 먹어왔 아빠가 건강하고 있었다며 응, 아빠가 먹고 기분을 내 우리 고명 손주집이 고명 손주라고 있고, 고명 아들도 있고, 고명이라고 있고 고명이라고 있다고 돈 붙였어 아, 또 뭐 하나하나가 좀 낫다 2개라고 하세요 아 이거 두개 이거 한개 지영아 어? 아니 이거는 안 먹는데 이거만 해 이거 두개여 어? 응 이거 두개여서 지금 먹는게 포스파이네 야 지영아 내가 이거 살짝 바꾼 쪽으로 옮겼대 네 이거 두개만 더 줄래? 2인분이요? 네 이거만 더 줄래? 이거만 더 줄래? 이거만 더 줄래? 이거만 더 줄래? 아 이거 먹으라고? 아니 얘를 안치라고 어 이걸 반대로 안쳐 아니 제가 절로 갈게요 어? 오빠가 말로 오는 거잖아 으응 나 먹었어? 아니 뭐 있어 거기에 뭐 같이 있어 그냥 나? 먹을거에요? 밥을 못 먹여 먹여 네 지영이가 좀 먹어야 하려는거야 응 조선아 바로 자리 바꿀까? 싫어 안 먹어 야 이 날씨가 너 또 전화 왔어? 캠프콩 가지러 온다고 저도 얼른 보통 안 먹고 있으니까 금방 간다 얘기했어 응 이건 컵 유리 우리 엄마 저걸로 가지러 온다고 이랬는데 이것도 먹어볼래요? 네 어서 얘 뭐 많이 안 먹었죠? 응 과자 먹고 고맙습니다 엄마 엄마 안 먹어 먹지마 너 안 먹어 먹지마 이거 좀 육수를 나잖아 육수를 나잖아 여기 있어 내 육수 아니 육수가 작어 작어 육수가 됐어 됐어 안주마지 왜 안주마지 왜 왜 조용이소 왜 왜 에이 어 거짓듯이 읽어보는 다 안 먹는 안 먹는 안 먹는 안 먹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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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음 음 으 으 요리를 다 으 뭐 으 으 아 으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빠가 돼서 났다 아빠가 돼서 났어? 아빠 돼서 났다고? 아빠 돼서 났어 아빠가 서울를 가면 밥을 맛있는 걸 안 먹어 서울를 가면? 아빠가 그런 데 가면 뭐하는지 못 먹어 좋은 걸 사주고 싶은데도 밥을 해서 아빠 벌레 하나 한 끼만 먹어가지고 자기 여기 와서 내가 선우 이리 와 밥도 먹고 왔니? 선우 아빠 밥 먹지 선우 여기 앉아 다시 앉아 아빠 먹자 아버님이 원하시는 거 짜자자자자자자자잔 아들과 손님은 앵글 아주 좋아요 고기 고기 안 먹어요 먹고 뱉어도 돼 잘했다 주지마 저거 체해 고기 고기 너무 가스 없다 여기 있어 누리가 갈 줄 알아? 응 아빠 대사했어 진짜 어 오늘 아빠가 왔어 아미님 제가 이거 앵글 맞춰놨어요 야 저 아줌마가 18만 8천원인데 식사는 내가 잊어버렸어 못들었어 저 아줌마 빨리 해가지고 8만 8천원 와요 아니 아줌마 다시 계산해보고 이러니까 18만 8천원 오늘 먹고 안하는데 20만원 나오네 야 이제는 이렇게 엄마 없는 기록이 손자 아아 아우 야 내가 이래 볼때는 범용이가 더 빠져있는게 아니고 지영이가 더 빠져있어 아이나 지영아? 아유 그럼 물에 왜 흔들어 부모 아이고 아줌마 8만 8천원이잖아 야 이렇게 고기가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거니까 18만 8천원이잖아 일잔 빼먹었어 아유 여기는 용을 동강하놉니다 근데 이게 동강은 엄청 싼거야 나 물냉면 먹고싶길래 물냉면 하나 해주세요 아니 저 지영이는 뭐 먹을래 이거 먹을래 어? 범용이는 지영 아니 난 비냉 하나 먹을까 그럼 비빔냉면 물냉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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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일단 한 젓가락만 어 형 이거 사장님 올 때 불 한번만 빼주세요 이거 불 한번만 뺄게요 네 네 내가 그 며칠 전에 가서 은행 두군데가 돈을 뽑아왔잖아 안할켜줘 금액은 뭐? 왜 돈을 뽑았어? 뭐 이자가 몇백 늘어가지고 이제 날짜가 됐어? 적금이 됐어? 그래가서 농협에다 다 지금 그래 오늘 고기 산다고 통장에 내돈든 나무돈든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아유 돼서 얼른 밥이나 먹어 야 주소는 잘 먹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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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아 아 이거 다 먹으라 지영아 못 먹으면 내 비도가 없거든 그래도 비명 시켰잖아 맛있는 거 먹고 술 좀 내려봐라 저 손으로 저거 말하죠 뭐 위야? 뭐 위야? 아니 그래서 엄마 있잖아 저번에 야 좀 물이 맛있다고 저번에 엄마는 맞나? 아빠 그 소고기집? 없어졌어 아 옛날 그 소고기가 없어졌어 없어졌어 뭔지? 아빠 세블란스 조금만 해서 지적하려고 살아난 소고기집이야 아 거기 없어졌어? 없어졌어 2층에? 어 그거 좋았는데 어 그거 좋다고 거의 일본에 28,000원 할아버지랑 놀아 할아버지랑 놀아 할아버지랑 놀으세요 어제는 물놀이하고 어 어제는 물놀이하고 어제 뽀뽀와도 물놀이했어 선우야 선우야 선우 어디가 이리 와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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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루 얼루 손에 이리 와 할아버지 뽀뽀 아유 아유 뽀뽀 뽀뽀 할아버지 할아버지 뽀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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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아버지 뽀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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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전했어 어쩔 수 없는 아 맞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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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지 그건 아빠 그건 그건 안돼 그건 네임펜이라서 안지워줘요 그건 지워줘 지워줘 그거는 지워줘 진짜 이걸로 했지? 손이 형이 꺾어 올려줬죠. 여기다가. 손이 아무자. 여기. 여기. 진짜 아무자 난다. 이야. 너무 잘하네. 얼굴을 너무 잘하네. 이야. 흥규야. 얼굴을 사다 먹는다. 사다. 그 앞에 계곡에서. 여전히 계곡으로 살린다. 손이 여기 닫아. 손이 여기 닫아. 이렇게 닫아. 손이 닫아. 여기 닫아. 여기 닫아. 아이고. 소리야. 만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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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아이고 손을 잘 먹다. 어후. 원주 맛있다. 아빠 원주에. 8시 반까지 먹으면 되니까 7시 반에만 출발하면 돼 8시까지 갈게 내가 힘들어 좀 일찍 자 난 그날 11시 퇴근해 집에 가면 1시 아침 힘든거 떴더라 병원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맘만 먹고 맘만 먹고 고기는 신경이 신경이 하나 먹고 미국거만 먹고 미국거만 먹고 신경이 고기는 엄청 먹거든 선희야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우린 전화기 갖다주고 도망이 가르치니까 응 요거 요거 두개 물을 주고 가르치니까 먹고 천천히 지워 야 이거 안먹잖아 넌 언제가 오늘 진다가 나 바로 올라와 선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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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zzy 아! 이것도! 보너스! 보너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하트! 할아버지 하트! 손으로 개인기 있는데? 손으로 몇 살? 손으로 몇 살? 손으로 몇 살? 손으로 세 살! 세 살 해봐! 성 세 살! 성 세 살! 성 세 살! 오! 손 할아버지 뽀뽀 해드리고 와! 할아버지 뽀뽀! 어이구 성이요! 어이구! 손 수호가 따로 뭐하나야돼? 물어주고 치니까 내가 벌써 가 전화기가 녹소 아줌마가 서실 놔두고 가가지고 저는 그거 그만 먹어야지 안 먹잖아 가질러 가는데 그 빈집에 놔둘 수가 없잖아 자아 오늘 가족 우리 모임은 여사 마치겠습니다 네 아멘 염